1. 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우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니타 오늘의 이벤트는 브로울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니타 대 니타 맞대결 몸속에서 펼치고 있고 왼쪽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상대팀 아이언맨이 저를 처치했고 드디어 우리 팀 셀리와 니타가 모아냈습니다 상대 아이언맨을 잡았고 우리 팀이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아이언맨이 저를 한 번 더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드립을 하고 있고 한 명성은 골! 2대0으로 승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